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미센 우즐라이 안녕하세요 조진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감겨주셔가지고 첫 곡부터 너무 신나는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? 더워요? 우와 저희는 뜨거워요 여러분 저희 오래 많이 기다리셨어요? 우와 너무너무 크게 호응해주셔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뒤에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네 저희는 잘 보이니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공연 즐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가운데 축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네요 옆에도 잘 보여요? 여기는요? 뒤에는 잘 보여요? 안녕 오늘 사실 저희 학교도 축제거든요 근데 저는 축제 행사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또 날씨도 선선하고 또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또 축제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신나는데 뒤에 또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으이쿠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뭐죠? 네 시작해 와우 네 저희 마이타입 들려드리면서 사진 선물 받으신 분 네 어 마음 같아서 정말 여기 있는 학생분들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맞아요 저희가 한번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벌써 다 마지막 곡이에요 맞아요 아 아쉽죠 저희가 아쉬운데요 이제 곧 또 가을이 또 오잖아요 환절기라고 해서 또 감기도 많이 걸리실 수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우주소녀 기억해줄 거죠? 네 네 고마워요 네 저희 우선의 특유의 아주 신비롭고 판타지적인 곡인 라라러브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가을이 정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밤에는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축제 남은 축제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공연도 남아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네 신나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모두 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